베베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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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타임 보라야 잘 자렴 방금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너도 무슨 소린지 궁금하지? 우리 나가볼까? 문 밖에서 난 소리 같아 살금살금 방금 뭐지? 너도 봤어? 사라졌네 누구 그림자일까? 혹시 유니콘? 길쭉길쭉 동글동글 그림자 누구의 그림자일까? 맞춰보세요 혹시 유니콘일까? 유니콘 유니콘 뿔 같은데? 유니콘 다리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유니콘이 틀림없어 아 어? 청소기였잖아 흠 하... 그냥 자러 갈까 어? 보지 뭐지? 부엌에서 난 소리 같은데 안되겠다 넘넘 궁금해 어? 어디 갔지? 잘못봤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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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뾰족뾰족 동글동글 그림자 뾰족뾰족 동글동글 그림자 누구의 그림자일까 맞춰보세요 유니콘이면 정말 좋겠다 아하! 꽃병이었구나 이제 자러 갈까 어? 방금 뭔가 흔들린 것 같은데 꼭 유니콘 꼬리 같았어 에이 아니겠지 음... 아닐 거야 헉! 움직였어 그림자가 움직였다고 이번엔 틀림없어 진짜 진짜 유니콘 맞지? 그렇지? 어? 어디가 이리 와 이리 오라고 거기 사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흔들흔들 실록실록 그림자 누구의 그림자 누구의 그림자일까 유니콘일까 조심 조심 살금 살금 유니콘 찾았다! 아 와 어우 잡았다 으흐흐흐흐흫 으으? 브로디 핀 놀랬지 응 밖엔 누구야? 여보, 당신도 들었어요? 들키겠어 길쭉길쭉 동글동글 그림자 누구의 그림자일까? 맞춰보세요 혹시 유니콘일까? 뾰족뾰족 동글동글 그림자 누구의 그림자일까? 맞춰보세요 유니콘이면 정말 좋겠다! 흔들흔들 실룩실룩 그림자 누구의 그림자일까? 유니콘일까? 조심, 조심 살금, 살금 유니콘 찾았다!